어허 왜 나 영상 찍어? 응 너무 소중하게 쓴나? 짜잔 너의 주접들을 다 저장해둘 겁니다 핥지 말라고 핥지 말라고 핥지 말라고 핥지 말라고 야 저 비닐 정도는 줘도 되잖아 안돼 다 안돼 저의 첫 용품입니다 근데 어차피 하지 말라고 분명히 후추가 물어 뜯는다고 그거 냄새가 나도 이건 먹는 가죽이 아니야 하지만 이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야 어디 수산시장처럼 그거 바꿨는지 봐봐 아니야 여기 무슨 야 백화점이야 백화점 백화점도 야 눈뜨고 코 베이는 곳이야 백화점도 야 눈뜨고 코 베이는 곳이야 진짜 얼마 안가서 후추가 스크래치 된다 백타다 백타 오늘 이거 해볼까? 아니 갈색? 내가 어차피 걸어둔